기상캐스터 배혜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15명, 피해 규모는 19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 세월호 해경지휘부 무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서동 조치로 승객 구조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전 해경지휘부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9명이 참사 당시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며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경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에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참사 당시 자신이 퇴선 명령을 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의 경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두 번째 트랙, 돈 봉투 의혹 압수수색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 봉투 20개를 건넸고 여기에 임 의원과 허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랙, 법인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입니다. 초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죠. 법인 차로 등록을 하면 세금도 아낄 수 있으니까 탈세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됩니다. 법인 차량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사적 사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 내년부터 8천만 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해야 합니다. 민간 법인 소유 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렌트,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내년 신규,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가 대상입니다. 또 개인 사업자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국토부는 새로운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자율 규제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밝혔고요. 개인 사업자는 업무와 사적 이용 구분이 곤란한 점을 고려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정책 성공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틀에 가을 거스르는 늦더움입니다. 벌써 11월, 겨울을 바라보는 늦가을인데 날씨는 더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곳곳에서 11월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낮에는 최고 29도까지 뛰어오르면서 작년보다 10도 가까이나 높았습니다. 초가을까지는 바다도 펄펄 끓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 초순까지 한반도 해역의 표층 수온은 26도.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주말이 지나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등 급격히 쌀쌀해집니다. 얼마 전 미국 시카고에 폭발 내린 소식 기억하시죠? 네, 기억납니다. 불과 지난주에 역대급 더운 날씨를 기록했다가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면서 폭설을 내렸죠. 가을 단풍에 흰 눈이 쌓이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기후위기의 여파일까요? 전 세계를 덮친 극한 더위와 폭우, 그리고 폭설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스트랙 달려봤고요. 굳이 월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고생이 참 많다. 지주린이나 올려라. 네, 5시 뉴스 오후 시내 원룸에서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정당바로 세우기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에 신민아 콤비. 신민아는 아니고. 재미없으세요? 제가 그래도 글자의 두 개를 가져갔네요. 질문이 제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사실 제 거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번 주에 새로운 뉴스가 많아서 제가 두 분을 좀 기다렸습니다. 첫 번째 주제, 너의 죄를 사하노랍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이가 내놓은 1호 안건, 이른바 징계 대상자 대사면 안건이 오늘 최고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나름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 혁신이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의 화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지도부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일까요? 우선은 사실 통합 행보에 차원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것을 최고위가 받아든 형국인데요. 징계라는 것이 사실 이것을 뭉뚱그려보다 보니까 오류가 있는데 사실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홍준표 시장의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요. 결국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부 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못된 징계, 잘못된 징계 자체를 사과해야 될 문제인 것이지 그 징계를 갖다가 죄를 사여준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사실은 증거인멸 혐의와 가처분을 했다라는 거 당에 대해서. 그리고 사자성어를 사용해가지고 조금은 당에 대해서 좀 무리한 표현을 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스꽝스러운 징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형사 절차에서도 다 그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징계들은 사실상 근거가 없이 오히려 윤리위가 당대표직에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라는 지금 그 징계로 다 판별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혁신이라고 하면 선출된 당대표를 마음대로 쫓아냈던 그 전체주의적인 성향과 전체주의적인 권력에 대한 탐욕. 여기에 대한 사과와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이것을 봐주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아서 아마 당사자들도 반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홍준표 시장과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들이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수의 망언으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받은 것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광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 징계에 오른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왜 징계를 갑자기 취소해줘야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된 주소를 짚은 거 아니냐 저렇게 봅니다. 징계 사업마다 좀 판단을 달리 했어야 했다. 전체적으로 통합에는 좀 도움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징계를 취소하면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그게 혁신이든 당 지도부든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사면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에 좋은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원래 선거에 못 나가던 사람, 정치인이라면 원래 선거에 못 나가게 된 사람이 어떤 자기의 권한을 회복을 해서 권리를 회복을 해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된달지. 또는 감옥에 있어야 되다가 예를 들면 집행위로 나왔다든지 이랬던 사람이 형을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징계를 받게 된 사람이라고 하면 당에서는 예를 들면 당권, 그러니까 당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정치인들이 있어서는 선거를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즉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징계가 취소가 돼서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죠. 김재원 전 최고위원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세간에 주목을 받는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1월 달 징계 해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보면 물론 징계 이력이 있다고 하면 그게 공천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평가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보면 공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징계 취소라는 게 어떤 당사자들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이냐, 그게 의문이라고 하면 어떤 통합 효과가 있는 것이냐, 이것 자세히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도부가, 단지 혁신이와 지도부가 우리가 이렇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한 겁니다. 이렇게 생생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까, 그것이 좀 의문이어서 그 설명을 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하신 이유 때문일까요? 당사자들이 혁신이에게 혹은 또 지도부에게 네가 뭔데 나를 사면 하느냐, 사실 이런 반응인 거거든요. 손뼉이 맞아야 화합인데 이준석 전 대표의 반응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 얘들아. 당 지도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고생이 참 많다. 지주린을 올려라. 할 말이 없다. 고생이 많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자성어를 또 들고 왔습니다. 과하지역의 숭호라고 했습니다. 과하지역이 뭡니까? 참 어려운 말이죠. 과하지역.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저도 찾아와야 아는 말인데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숭호이다.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징계를 받을 때도 홍준표 전 시장 아니죠. 요즘에는 전직이 있고 현직이 있는데 막 헷갈려요.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이 당시에 징계받을 때도 그러한 어떤 수모를 참고 내가 징계를 받겠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한 태도를 또 고수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때 앞서 말씀하셨듯이 골프 수혜 중에 골프를 친 것으로 시작되는 어떤 사건 때문에 사실 징계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부분은 사실 좀 어떤 뭐랄까요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또 당이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말도 한데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반발하면서 또 이게 또 반발하는 어떤 사람들로 묶여서 정당성이 또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도 같이 있는 거거든요. 묘한 부분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군요. 홍준표 시장. 과하지 교육의 수모를 잊지 않겠다. 메뚜기 뛰어야 한 철이고 하루 사이는 내일이 없다. 거의 복수를 다짐하는 위협 소설 속의 인물처럼 또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뭔가 좀 국내 바깥에서 다른 구상을 좀 하려는 건지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이 징계 취소가 화합보다는 분열로 가는 방향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통합이라는 것이 묻지마 통합식으로 그냥 통합을 또 강요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화학적 결합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제가 뭐 다른 분들 징계를 떠나서 이준석 대표가 다소 감정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너무 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걸 떠나서 이 사안의 내용만 보면은 억울한 징계를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는 윤리위라는 곳이 어떤 경찰 조사나 초동수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윤리가 먼저 열리면서 사실상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빼앗는 그 과정 중에 윤리가 사실은 이용이 된 굉장히 이것은 나쁜 반민주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거든요. 그 당시 윤리위원장이 이항희 위원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이 이제 와가지고는 실컷 잘못된 징계로서 당사자의 정치적인 권리들을 다 억압을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다 통합을 위해서 기분 풀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서는 정치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간을 더 찾으려고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만에 하나 이제 그것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면 김종인 위원장을 만난 것처럼 다른 대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동안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한 말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이제 국회에 진출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우선시해라 라고 조언을 했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율이라든가 상황을 가지고는 이준석 전 대표가 예를 들면 노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수도권의 지역구에 출마를 했을 때 당선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무소속 출마이든 또는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는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신당 창당이든 이런 수단으로라도 빨리 좀 결단을 내려서 이런 수단으로라도 좀 준비를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얘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서를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는 아직까지는 물론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계속 높여가고 있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 변화를 해야 된다. 변화를 해야 내가 어쨌든 선전에서 수도권에서 당선될 수가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거라고 봐요. 이번에 이제 이 대사면에 대한 어떤 태도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결국 이제 신임규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징계라는 거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라는 거는 어쨌든 확인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징계가 어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규정적으로 어쨌든 간에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체리 따봉 문자 이런 걸로부터 시작된 어떤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사면이라는 게 가능하려면 대통령의 태도가 바뀌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뭔가 수용하려고 하는, 포용하려고 한다라는 태도가 이제는 그러한 태도로 변화했다는 게 최소한 확인이 돼야 이것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그러한 태도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를 오히려 공천을 해서 어려운 선거에 내보내서 자동으로 낙선시킨 다음에 저것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실력이 모자라서 진 것이다 라고 하고 끝내자 라는 얘기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당하고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가 사면 얘기로 정리가 되려면 적어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의 어떤 의향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사면 얘기는 작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혁신위의 어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인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위가요 1호 안건으로 지금 사면 얘기했고 벌써 2호 안건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보면 소위 중진, 3선 이상 의원들을 겨냥해서 한 지역구에서 3번 했으면 된 거 아니냐. 또 나올 거면 지역구를 바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 해봤어요. 국민의힘 3선 이상 의원이 23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좀 주요 인물의 면면을 보면 딱 보면 김기현, 윤재욱 지도부 있고 전현직 지도부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핵심 친륜 인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면은 사실 지도부랑 당사자끼리 관련은 없는 얘기인데 3선 대상으로 지역구 바꿔라 라고 한다면 이건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사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본인의, 당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사당화가 지금 이 지경까지 당을 만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에 들어가가지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잘못했다. 이걸 인정하고 오히려 반성하면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대신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지율에 희망이 안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물갈이를 소위 말해서 한다고 하는데요. 영남 지역에 있는 의원들 지금 당에 대한 대통령실의 과도한 개입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 선수가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당연히 교체할 필요성은 높죠.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3선 지역구 이동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문제는 이분들에 대한 평가가 박하고 상당히 국민들의 지탄이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이분들을 교체한 자리에 그럼 누가 들어갈 것이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이분들을 소위 물에 비유하면 3급수 정도거든요. 이분들 갈아가지고 4급수, 5급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물이 더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급수, 4급수, 5급수라는 비유 자체가 더 대통령실에 대해서 맹종적이고 대통령과 친분이 가깝고 혹은 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소위의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공천으로 물갈이가 된다면 이건 나쁜 물갈이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물갈이 그 자체가 저는 핵심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4급수, 5급수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용산의 의향, 대통령의 의향이라고 한다면 지금 지역구를 비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지도부라든지 영남권 다선의원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를 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윗선의 의향이라고 하면 안 비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또 자신의 어떤 생존이 걸려 있는데 지역구 비우고 예를 들면 아무리 지금 요새 김포를 서울시로 만들자라든지 접경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서울시 인근의 경기도 지역에 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오늘 동아일보에는 제2의 뉴타운 선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던데 이런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친윤 중진들이 한번 나가보자 이런 얘기도 막 한다는데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도 한다는데 거기 또 가면 승산이 근데 100%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인생 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은 역대급 눈치게임이 진행 중이다. 뒤로는 이제 내가 나갈 수도 있는데 말이야 라고 하지만 누군가 한 발을 내딛어서 깃발 드는 순간 나머지 이제 제자리를 지키면서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이제 나는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역대급 눈치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짧게 하나 한번 좀 여쭐게요. 오늘 또 국민의힘 인사 중에 이철규 의원 핵심 친류를 꼽히는데 원래 사무총장 맡았다가 강소보궐을 패배하고 물러났다가 2주 만에 인재영의 위원장으로 컴백을 했어요. 더 핵심 자리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총선 앞두고. 저는 국민의힘은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전문의 힘입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이제 사무총장 자리를 김기현 지도부가 박대출 의원이 그전까지 정책의장을 하다가 임명직들이 그만두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다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다음에 인선할 때 사무총장을 박대출 의원 시킨다고 먼저 이제 좀 얘기를 했다가 그게 이제 언론에 나고 이러면서 논란이 되면서 바꾼 거잖아요. 지금 이만희 의원으로. 그래서 한번 시끄러웠는데 이번에도 이철규 사무총장은 그만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인재영의 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회전문 인사라는 얘기부터 나오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철규 위원이라는 분은 소위 말하는 윤핵관 4인방 중에 한 명인데 인재영의 위원장은 지금 예를 들면 지난번 강성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당하고 용산과의 관계,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뭔가 총선 승리의 하나의 조건처럼 얘기가 되는 상황에서 윤핵관 4인방 중에 하나가 인재를 영입하면 친윤에 가까운 인사들이 영입이 되는 것입니까? 무슨 뭐 비윤 뭐 이런 사람들이 영입이 되는 것입니까? 뭐겠습니까? 국민들이 신뢰를 가지지 않겠죠,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 인사를 보고 노답이다, 고춧가루를 날리고 있다. 이렇게 또 페이스북에 글을 쓰기도 했더라고요. 자, 야당 얘기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 야당에서 제일 뜨거운 인물은 이분인 것 같아요. 자, 송파로 간다고 발표를 한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입니다.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총선 출마는 예견을 했는데 송파을로 간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연고가 없단 말이죠. 고향도 아니고 사는 곳도 아니고. 왜 송파를 택했는지도 궁금한데 아무튼 제일 최근 행보가 이재명 대표 단식 때 찾아갔던 거였거든요. 그 장면부터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같이 좀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함께 긴 호흡으로 같이 좀 싸우러 가시죠. 저는 딱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이 단식 때 방문이 큰 그림이었는지 두 번째는 왜 송파을인지 거의 만만치 않은 지역이거든요. 글쎄요, 뭐 사실 정치인들이 총선에 출마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고 또 지역구를 선택하는 것도 본인의 의지일 텐데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영입한 인사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제 당내에서 상당히 좀 많은 비판을 받다가 이제 와서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소위 말하는 친명과 같은 이런 행태를 하면서 상당히 좀 갈짓자 행보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아마 당원들, 민주당원들도 아마 좀 비판을 많이 하는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뭐 고향이라고 하는 원주 이쪽으로 출마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뭐 송파에서 수도권에서 아마 그 민심을 가지고 본인의 평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은 없습니다마는 뭔가 좀 젊은 정치인들에 대해서 그래도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쓴소리를 막 하다가 그다 이제 와서는 또 울면서 대표님 다시 그만하셔야 된다는 이제 저런 식의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또 우호적인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상당히 좀 도대체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그런 정치적인 노선 내지 정치적인 어떤 행보가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비판은 좀 피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이제 송파 의뢰에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유권자들이 다 평가를 하시겠죠. 우리 신변호사님 송파 주민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 송파 의뢰 아니고 옆이니까 인접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인접지역이니까. 그럼 송파 민심은 요새 어때요? 그래도 가까우니까? 네 뭐 사실 이제 송파라는 곳은 이제 뭐 지역구가 3개가 있는데요. 이제 가불 지역은 이제 국민의 힘이 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또 병지역은 민주당이 좀 우세 지역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표심이 지금 상당히 좀 출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총선 때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송파의 민심에 대해서는 신인규 변호사님이 큰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지현 전 위원장이 아마도 이제 그런 지역구의 특성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많이 살고 지역구에 굉장히 복합적인 지금 지휘 뭐랄까 유권자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하면 또 보수적인 부분도 있는데 젊은 세대가 많이 살고 또 민주당을 완전히 이제 뭐 민주당의 전형적인 유권자의 구성은 아니면서도 개혁적이랄지 진보적이랄지 그럴 수 있는 유권자 구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아마도 뭔가 우리가 뭐 흔히 언론에서 친명이다라고 부르는 그러한 전형적인 색채의 유권자가 아니면서도 가능성 있는 부분을 지금 보는 것 같고 그러한 점에서 아마 민주당 내부 경선이나 이런 거에서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자기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그림이 나름대로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역위원장은 흔히 말하는 친명계 송기호 변호사가 지금 원래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평소에 관심 가지는 이슈라든가 주장이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뭐 586 정치인의 코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각을 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얼만큼 먹힐지는 좀 지켜볼 문제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본 이제 뭐 단식에 찾아가고 그런 게 이제 큰 그림이냐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큰 그림보다는 뭐 중간 그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찾아간 거는 절대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지만 가서 이제 눈물이 나오고 이런 것까지 어떻게 뭐 계획했겠습니까. 저는 울고 싶을 때도 눈물이 안 나오는 적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아마 그 자리에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뭐 작은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중간 그림 큰 그림이라기보다는 뭐 다소 이제 못 미친 그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물도 눈물이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해왔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해결이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그대로 공천을 앞두고서 간다라는 것은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또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박지원 비대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또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겠죠. 또 어떤 이야기할지도 두고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회 속 이슈는 귓수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똑부러지는 똑똑 콤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 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건으로 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오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피해자와 공범 사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사건인데 저희가 며칠째 계속 타고 있는데 속보도 계속 나오고 의혹도 계속 나와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속보부터 좀 체크를 할게요. 그제 전청조 씨가 체포가 됐었죠. 그리고 오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습니다. 사기 피해 규모도 좀 나왔어요. 지금 피해자는 한 15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피해액도 상당히 좀 크죠. 19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피해액이 19억 정도면 단순 형법상의 사기가 아니라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상의 사기는 이제 5억 이상일 때는 특별하게 더 가중처벌하고 있거든요. 5억 이상은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50억이 넘어가면 더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19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단순한 형법상의 사기 정도가 아니라 이 특정법이 적용되는 좀 엄중한 사기의 수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구속영장에 대해서 실질심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그 피해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그리고 피해액 그리고 이 사건에 어떤 전국민적인 관심이 있어요.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이슈를 전청조 남현희 씨가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정도로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든지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된다면 구속영장 발부의 가능성이 좀 높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슈가 굉장히 커졌지만 생각해보면 결혼 발표 나왔을 때가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짧은 시간에 수사를 한 거니까 이 피해 규모나 피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럴 수도 있죠. 일단은 경찰이 파악할 수 있는 거는 현재 고소나 고발이 된 그런 드러난 피해자 정도나 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고소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피해액의 규모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 쪽에서도 피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일단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피해 금액 19억도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5억 넘어가면 가중처벌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전 총재 씨 혼자서 가능하냐 이런 의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남현희 씨에 대한 책임론, 더 나가서 공범 의혹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남현희 씨 펜싱 학원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JTBC 뉴스룸 보도를 보면 전 씨가 매널이라는 또 다른 펜싱 학원을 운영을 했고 남 씨도 이 전 씨가 매널을 통해서 나를 돕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장면이 있는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을 뽑아야 하는 게 주문을 했는데도 없었고 관계되어 있는 매널 선생님들을 수입해 주셨고 매널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남현희 씨 펜싱 학원 안에 또 다른 고급 레슨 프로그램으로 매널이라는 게 운영이 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학부모들의 주장은 남 씨가 전 씨가 운영하는 매널에 등록하라고 권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남 씨 펜싱 학원과 전 씨가 대표다라고 주장하는 매널의 펜싱 학원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어떤 형태인지는 아직 불분명한데요. 어쨌건 학부모들에 의하면 남 씨가 고급 레슨을 받으라고 하면서 매널에 등록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남현희 씨가 있는 펜싱 학원보다 매널의 수강료가 더 비쌌다라는 거고요. 이 수강료를 이게 전 씨가 아닌 남 씨 명의로 된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비싼 월 그러면 남현희 씨의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월 150만 원인데 매널에서 수강료는 이제 200만 원이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더 고급 레슨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가능성. 그런데 어쨌건 수업은 어쨌건 남현희 씨의 펜싱 학원에서 받고 그다음에 수업도 남현희 씨에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수강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남현희 씨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실 전 씨가 수억 원에 달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 거죠. 멘탈 코치를 붙여서 몇 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권유한다든가 아니면 해외 대회에 출전해야 된다니까 그 명목으로 준비금에 수천만이 들어간다. 이런 권유를 한 부분이라 아마 이 두 가지가 좀 분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이런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돈을 주거나 이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계좌 명의가 남현희 씨 계좌였다는 건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아마 전청조 씨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도 했었고 아마 신용거래가 은행의 일반적인 신용거래나 신용거래 통장 개설이 아마 어려웠을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통장 개설을 새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이미 남현희 씨가 가지고 있는 계좌를 썼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현희 씨는 최소한 전청조 씨가 펜싱 관련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거는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상대로 매널 펜싱 학원이라는 걸 새롭게 차리고 그쪽으로 돈을 입금해라. 그리고 돈을 막상 받은 걸 보니까 남현희 씨 계좌로 받았다면 이 돈을 통장이 도용당한 거 외에는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어요. 이 부분에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사실 펜싱 학원에서 매널 학원이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수학 부모들에게 더 많은 어떤 돈을 입금하게 한 부분 관련해서는 최소한 전청조 씨와 어떤 공모관계 있다고 볼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어떤 수익 관련해서 일단은 함께 나눴다라고 볼 만하고요. 이런 부분도 아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조사가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전을 지급했는지 그리고 현금을 줬다면 당연히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현금 영수증 같은 거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과연 했는지 안 했다면 이거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현희 씨는 전적으로 속았다는 주장이지만 어쨌든 이 펜싱 학원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또 전 씨가 벤치 차량을 타고 다녔는데 그 차량이 남현희 씨 명의로 돼 있었다. 이런 주장도 지금 나온 거죠. 네, 저 벤치가 원래는 남현희 씨가 이혼 전에 전 남편과 함께 저 차를 출고받았다. 그런데 저 벤치가 S클래스의 벤치인데 엠블럼을 개조해서 상호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등급이 높은 것으로 개조를 하면서 그걸 이제 전청조 씨에게 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왜 이렇게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청조 씨가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엠블럼을 개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남현희 씨가 단독으로 한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전청조가 탄 벤치 명의가 이미 남현희 씨가 사용하고 있었던 차량이라는 점, 이런 것들도 두 사람이 어떤 경제적 수익에 대한 어떤 일명 속칭 경제적 공동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나 그런 것들이 아니었는지를 좀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정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씨가 체포되기 직전에 또 한 언론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간단하게 인터뷰라고 할까요? 말을 했더라고요. 남 씨에 대해서 터질 의혹이 많을 것,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증거는 없다. 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전 씨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대부분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전 씨는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남현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이 다 맞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후에는 갑자기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서 마치 뭔가 알고 있었고 같이 공모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런 식의 뉘앙스와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느냐. 기본적인 목표는 일단 책임에 대한 분산의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러면 가장 핵심은 투자, 사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여기에 남 씨가 관련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밝혀야 되고 그렇다면 가능성의 경우에는 완전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이제 같이 공모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을 텐데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 관련해서는 이 전 씨도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설득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리고 오히려 남현희 씨 측에는 오히려 자기가 몰랐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많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걸 보면 완전히 의도적으로 서로 공모해가지고 뭔가 행위를 했을 어떤 증거는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는 걸 추정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완전 공모 아니면 아예 남현 씨도 속은 피해자의 한 명인가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공모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완전하게 의도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아마도 안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든가 그런 것들 재산을 좀 증시시키는 어떤 행위를 같이 한 부분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좀 법률적으로 공모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를 같이 함께 살펴보아야 무슨 행위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모 관련해서 법률적으로는 일단은 아주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안목적으로 범죄 실행 행위에 가담한다는 의사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고 특히 사기죄 관련해서 공동 공모라는 것은 기망 행위, 상대방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는지 그 구체적 기망 행위를 몰라도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공모를 하지 않았더라도 안목적이고 뭔가 중간 이후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가담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공모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공모는 생각보다 조금 판단의 범위가 넓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남 씨는 지금 변호인을 통해서 빨리 내가 대질 조사도 받아야 되겠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신속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일 전청조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 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게 초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사건 두 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두 개가 다 법정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오후 재판소 개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실에서 벌어진 첫 번째 사건, 사파로 재구성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보면 교실에서 한 학부모가 교사 목을 조르고 있어요. 교사 자질도 없어 이렇게 하면서 변호사님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21년 1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실의 학부모가 수업 중에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에게 혼자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남성 두 명을 대동해서 함께 같이 들어가서 교사에게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됐다라는 데 앙심을 품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도로 끌고 나와서요. 저렇게 교사 자질도 없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교사 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 협박성 발언까지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학부모였는데 수업 중이던 교실이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었는데 그 충격이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당시 한 1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 교실이라는 공간 거기에 교사도 있었잖아요.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그런 어른의 존재와 환경이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런 사람이 안전해야 되는 환경 속에서 폭행을 당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굉장히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이 가해자가 또 우리의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게 누구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학교 내에 피해 아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런 일이 좀 벌어지고 일이 커졌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미안함, 죄책감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피해 아이 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봤던 아이들도 이 상황이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서 피해 상태에 대한 상황, 심리 상태에 대한 체크를 해서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경우는 이 학부모의 자녀입니다. 이 학부모의 자녀는 여기에는 없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학법을 저지른 가해자였을 텐데 그러면 엄마가 하는 대응이 피해자를 찾아가지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런 발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 이 학교 내에 이미 소문이 났을 텐데 그럼 너네 엄마 와서 이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가 접했을 때 도대체 이 아이가 바람직한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 환경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태를 좀 경감시켜줄 수 있는 충격을 받았다면 경감시켜줄 수 있는 사후 조치와 이 학부모에 대한 교육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안 나왔는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러니까 징역을 2년 구형했으면 검찰이 사안을 꽤 중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상해 혐의로 기소가 된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징역 2년 구형은 사안을 좀 심각하게 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교실 내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고 최근에 교권 침해 사안들 우리 많이 목격했잖아요. 그런 것들의 어떤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심지어 이 학부모가 이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 고소까지 했다가 결국에 무혐의 처분까지 났거든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보겠다는 어떤 수사기관의 의지가 반영된 구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은 지켜봐야겠고 또 다른 교실에서 일어난 사건 하나 더 보고 있습니다. 역시 사파로 재구성했는데 이번에는 학부모가 학생 2명을 상대로 우리 애한테 왜 그랬냐 이렇게 다그치는 모습이에요.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이건 이제 앞서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인데요. 앞서에는 학폭 가해자의 부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운 케이스였다면 이 상황은 학교폭력의 피해자인 학생의 아이의 엄마가 학교를 찾아온 상황입니다. 40대 여성인 A씨가 딸이 이제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는데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지난 7월 12일에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해를 했다라고 추천되는 이제 2명의 학생에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뭐 휴대폰을 부셨냐 부시지 않았냐 대답을 똑바로 해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아이가 그런 사실 없다라고 하니까 이 의자를 책상으로 이제 손으로 책상을 손으로 이제 밀치면서 넘어뜨리고 또 다른 학생에게는 너 이제 돈을 이제 달라고 했냐 이런 빌린 적이 있냐 없냐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이의 팔을 잡아 끌면서 편의점 가서 CCTV로 확인해보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정서적 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벌금 이제 400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뭐 부모 마음이 뒤집어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으로 갔다가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된 그런 사안이죠. 네, 맞습니다. 벌금 400만 원 그냥 가볍게 처리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이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고 정식 재판 청구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방식이 잘못됐죠. 화가 나더라도 교실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상대로 욕설하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참 부적절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벌금 400만 원은 과연 적절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보고 만나보고 들어보고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는 욕망해보니 박사라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표정이 또 밝아 보이는데 어디 갔다 왔어요?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우리 강아지들이랑 같이 동네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냥 산책만 하고 온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미션이 있었습니까? 이게 산책을 하면서 동네 안전도 지키는 강아지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래요? 네,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는데요.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범죄나 위험한 일이 생길 요소를 발견하며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묻지마 범죄들도 많았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치안 지키기 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영등포구에서 순찰 작업을 하러 나왔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출발할까요? 출발! 가자! 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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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야 później 3호야 그럼 1호야 4호야 저는 공동 campaign 순찰대가 아무래도 조끼 입고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깐 가로등이 없는 사각지대 위주로 돌고 있고 이렇게 쉽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로 좀 돌고 있어요. 반려견 순철대가 특별하기는 하지만 코스까지 특별하지는 않고 이렇게 일상에서 산책을 하면서 저희가 예방을 하는 거예요. 순철대 다 도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려요? 산책량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보통 짧게는 5분, 10분도 다 저희는 순첵활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날씨가 더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대전을 퇴질해야겠다. 아, 여기가 더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세 번쩍을 퇴질해야 돼요. 세 번쩍을 퇴질해야 돼요. 퇴질해야 돼요. 네, 영독번 원장 센터입니다. 반려견 순철대인데요. 점검차 확인 중입니다. 네. 모두 정상자 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일로 오세요. 그렇지. 순찰을 많이 도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주택가다 보니까 어린이집 끼고도 많이 도는데 아동학대라든지 아이들 안전도 좀 힘써서 이제 지켜보고 강아지들끼리도 서로 좀 친하겠네요? 부면도 부면인데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합격한 거기 때문에 대견반응이나 대인반응 이런 것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더라도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있어도 안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반려간 순찰 때 하신지는 얼마나 1년 조금 안 됐어요. 가율방범대 같은 거에 대해 관심이 있었는데 네. 강아지도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책이 이제 명분을 보여하는 어차피 산책은 매일 하기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무서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동근이가 좀 까맣고 덩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형광조끼의 힘이 철대라고 적혀 있고 하니까 되게 멋진 강아지 친구들이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답변 받는 만큼 저희도 열심히 이제 영등포구를 힘써서 지키려고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 손 빵 저는 지금 반려견 순찰 작업을 이제 막 마쳤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네의 안전 우리 반려견들이 지켰는데요. 앞으로도 반려견 순찰 때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주 심쿵하는 본의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런 반려견 순찰 때가 동네마다 있나요? 그러게요. 네 있습니다. 작년부터 생긴 제도인데요. 올해만 활동하는 팀이 총 1000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또 보신 것처럼 순찰 때 상당수가 2030 세대라고 해요. 동네 치안 활동에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동네 주민 중에 또 뭐 개를 좀 무서워한다거나 탐탁치 않게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있긴 하겠지만 여기 참여하는 반려견은 전부 훈련을 받고 시험에 통과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반려견을 선발하는 기준이 되는 채점표인데요. 산책 중에 다른 동물이나 사람을 봐도 돌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고요. 견주에 대해서도 자기 반려견을 잘 통제할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순찰 때 유니폼을 딱 연두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딱 봐도 아 순찰 활동 중이구나 또 알 수 있고 그러게요. 아까 보면 이제 돌발 상황이 없었는데 뭐 어떤 상황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까? 뭐 제가 할 땐 없었지만 통상적으로는 거리에서 술을 취해 잠든 시민을 종종 발견하기도 하고요. 거리 비상벨이나 가로등이 망가져 있거나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 인력이 이 모든 걸 다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돌아다니기만 해도 보면서 좀 든든할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혼자 밤에 있으면 무서운 거고 범죄 노출 우려가 있는데 항상 누군가가 이렇게 순찰 때가 있구나 하면 또 소리 지르면 듣겠구나 싶으니까 안심이 좀 되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반려견 순찰 때 말고도 대학생 순찰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에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 같은 게 종종 발생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학교 주변을 직접 순찰하는 겁니다. 저게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저도 길에서 형광 유니폼 보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반려견 순찰대와 함께해 보니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오후의 키워드 오늘은 오키도키 민키형 아니고 오키도키 덕희형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덕희형 되게 잘 붙네요 입에 전민기 팀장이 다음 주까지 개인 일정이 생겼는데 놀러 간 건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이번에도 상사한테 상사에게 또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부르면 언제나 나와야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갈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한국 방문 금지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뭐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뭐 태국 저런 키워드들이 좀 보이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지금 좋은 키워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왜 올라왔습니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한국 입국은 해시태그이고요.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저기 사진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저게 뭐냐면 한 태국 여성이 SNS에 올린 글이에요. 우회수가 무려 900만에 넘었죠. 그러네요. 현지 언론사에서 이 글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을 4번이나 방문했고 또 왕복 항복권 호텔 예약 등 입국 조건 다 갖췄는데도 한국 입국 거절당했다라는 겁니다. 태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당연히 이 글이 공유되면서 한국 입국 금지에 대한 경험담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해시태그로 한국 방문 금지라고 검색을 하면 SNS에서 게시글이 100만 건 이상 검색이 되고 또 지난달 태국 SNS 트렌드 키워드 1위가 한국 방문 금지였다고 합니다. 원래 한국이랑 태국이랑 서로 편하게 여행 다닐 수 있는 국가인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하고 원래 태국이 비자 면제 협정일까 원래 왔다 갔다 쉬운 거죠. 그래서 한국인도 태국인도 관광 목적이라면 한 9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몇 년 동안에 국내 불법 체류자들이 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정부가 재작년에 전자여행 허가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자 협약이긴 한데 어쨌든 오려면 사전 허가를 한 번 더 받아라 이런 거라는 것이죠. 사실상 비자랑 똑같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만약에 쉽게 가다가 어쨌든 허락받으라고 하면 좀 피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무턱이 실제로 태국인들한테 좀 높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입국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국 심사에서도 거절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국 금지에 대한 경험단들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한국에 4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왜 한국만 방문하고 다른 나라 안 갔느냐.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가져왔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느냐. 한국 여행 5년 하려고 5년 동안 돈 모은 것인데 저런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입국 거절 사유로 안 된다. 돌아가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태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까다롭다고 느낄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입국 심사에서 거절당하면 그냥 돌아가야 되는 거죠. 공항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에 여행 갔는데 갑자기 이제 공항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태국에 온 불법 체류자가 그런데 지금 10만 명 가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고육지책으로 입국 심사에 대해서 강화를 한 거긴 합니다. 그런데 태국 관광객들이 오히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한국 이미지도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에 왔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런 상품도 사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방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해법을 찾아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저기 보신 거죠. 태국 한국이 출입국 관리소에 의해서 태국 국민이 지속해서 추방되고 있는 문제를 정부가 조사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유튜브에서도 좀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우리 케이팝 콘텐츠 있잖아요. 케이팝 콘텐츠를 국가별로 통계로 보면 태국이 상당히 많이 봐요. 그만큼이나 이제 태국이 우리나라를 좀 좋아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도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방향으로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 있을 텐데요. 뭐 물리, 출제, 지문, 난이도, 성적 저런 키워드들이 나오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죠. 네 맞습니다. 바로 설명해주세요. 네 실제로 한번 저 문제를 풀어보면 누구나 헷갈릴 것 같은데요. 문제 내용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요? 네. 보시면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크게 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코일이 감겨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송하지만 어느 교육과정의 문제입니까? 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과생들은 이거 참 어려울 수도 있고. 이게 중학생입니까? 고등학생입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이제 쉬운 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의 문제인데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이거 뭐 헷갈리면 대학교 수준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림 속에 있는 원통이 솔레노이드 그렇게 자기선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어떻게 감아야 자기장을 세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세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류의 크기가 크거나 코일을 감는 횟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원래 답은 코일을 많이 감는다 입니다. 많이 감는다가 정답.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코일을 촘촘히 감는다라는 정답을 쓴 거예요. 많이 감는다랑 촘촘히 감는다. 촘촘히 감는다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온라인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전교 1등 아이가 0점 처리됐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온 것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은 많이 감는다인데. 아이는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써서 지금 지구과학 전공에 대한 선생님이 0점 처리를 했다. 저거 어떻게 억울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촘촘히 감으려면 많이 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 같은데 누리꾼 판단은 어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현직 교사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까지 다 등판하고 있고요. 게시글에 댓글만 1000개 이상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의 답을 정답으로 봐야 되냐 오답으로 봐야 되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누리꾼을 좀 정답으로 봐야 된다는 게 대세긴 한데 저거를 갖고 또 현직 물리교사는 정말로 구조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슨하게 갔든 촘촘하게 갔든 만약에 10번이라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기서 이제 포인트는 애초에 20점짜리 주관식 문제를 저렇게 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야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항상 이제 이 정답 가지고 좀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답이고 오답일 수 있어서 이걸 과연 어떻게 볼까라고 할 때 또 AI 빠지면 좀 섭섭하잖아요. 역시 AI 전문가. 이거를 한번 AI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뭐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 재미삼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까 있는 것처럼 솔레노이드에서 자기 강 세게 감으려면 도선을 많이 감아야 될까요 촘촘히 감아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AI는 많이 감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촘촘히 감으면 안 돼요? 이랬더니 촘촘히 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혼돈인이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더 혼돈을 키운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AI도 얘기할 정도에 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AI도 결론을 못 내렸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바로 뉴트리아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설치류, 외래종, 동물 수달, 습지, 피해 뭐 저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창 난리가 났었는데 아직도 많습니까 뉴트리아? 네. 맞습니다. 수달을 담긴 했는데 생태계 포식자라서 요즘에 낙동강에 엄청나게 번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저게 이제 좀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될 게 먹이를 먹는 게 체중의 25% 그러니까 수생식물의 연한 부위나 뿌리만 섭취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뉴트리아가 무려 20개 주를 습격해서 뭐 루이지아이나 해안가 664만 제곱미터의 습지가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번식력도 왕성해서 뉴트리아가 서식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실상 완전 방멸을 지금 포기한 상태다. 뉴트리아 뉴스가 한창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조금 잦아들어서 저는 이제 많이 잡혔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낙동강에서 또 번식을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워낙 많다 보니까요. 2006년에 낙동강 유역에서 뉴트리아가 엄청나게 번식을 그 이후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 근처에서 유기견들이 뉴트리아 공격하는 사진이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환경청에서 2014년부터 방멸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매년 2000마리씩 포획했다고 합니다. 근데 방면은 아직도 어렵다고 해서요. 사실 한국에 또 이 뉴트리아계의 천적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뉴트리아계의 테이크는 심지어 뉴트리아계의 타노스고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그분한테 한번 방멸 방멸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20마리 잡고 50마리도 잡은 적도 있죠. 틀을 한 10개 정도 설치를 하면은 10마리가 다 들어와서 틀 속으로. 내가 뉴트리아에 대한 연구를 한 6개월 정도 해가지고 퇴처를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내가 그만뒀거든요. 한 마리 잡아도 국가에서 주는 비용이 2만 원뿐이고 접수센터에다 접수하려고 하면 비용이 3만 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뉴트리아 포획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이런 대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키워드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 오후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